1 지, ở, đâu? 언니는 어디 있어? 2 지, 띠, đâu? 언니는 어디 갔어? 3 지, 학, ở, đâu? 언니는 어디에서 공부해? 4 anh, 냠, đi, đâu? 형 어디로 던졌어? 5 anh, chạy, trốn, đi, đâu? 형은 어디로 도망갔어? 6 anh, xuất, phát, ở, đâu? 형은 어디에서 출발해? 7 지, 냠, ở, đâu? 누나 어디에서 던졌어? 8 9 지, xuất, phát, đi, đâu? 누나 어디로 출발해? 9 10 우리 어디로 떠날까? 10 10 10 10 10 11 11 11 11 11 13 14 15 15 15 16